첫 소식입니다. 속초시를 시작으로 한 동해안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25일 하루 동안 동해에서도 1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학생과 공무원까지 확진자가 잇따르면서 동해시가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는 등 지역 전파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25일과 26일 동해 지역에서 27명의 확진자가 무더기로 쏟아졌습니다. 이 가운데 5명은 동해시청 소속 공무원입니다. 최근 방문한 지역의 한 식당에서 확진자가 나온 것과 관련해 검사를 받은 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양성 판정을 받은 모 초등학교 학부모와 관련해서도 6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이로 인해 확진자 자녀가 다니는 학교가 등교를 중단하고 학생과 교사 등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확진된 사람들의 매개는 대부분 관내 한 식당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4일 확진된 30대가 해당 식당을 찾았고 그 가족과 당시 식당을 찾았던 사람들이 무더기로 양성 판정을 받은 겁니다. 동해시는 지역사회 연쇄 감염 우려가 커짐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를 27일 자정부터 2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전방위적인 방역 강화에 나섰습니다. 강원도 역학조사관 및 감염병 대응단 인원 5명을 추가 요청하여 시역학조사 담당자도 2배로 늘리는 등 확진자의 동선을 조기에 파악하여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정되지 않고 조속히 차단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늦은해진 방역은 동해시뿐이 아닙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 속초와 고성, 양양 등 동해안 지역 신규 확진자는 90명이 넘습니다. 봄꽃이 피기 시작하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관광객도 증가해 확진자 발생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은 봄꽃 축제를 취소하고 관광객 방문 자제를 당부하는 등 방역수칙 준수와 협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줘야 되는데 다소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는 아쉽습니다. 시민들께서는 앞으로도 코로나19를 완전히 억제할 때까지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는 것, 그것만이 코로나를 잡는 길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기화된 코로나19로 방역과 시민의식이 느슨해지면서 또다시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